이그라이를 잡으려면 또 아이가 나와야죠. 아, 아이가 나와야죠? 아이가 나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그라이를 잡으려면 이그라이냐? 그렇다면 우리팀에는 짜그라이! 최현! 최현 씨가 있었고, 최현 씨가 있었는데 함없이 둘이서 공부한다고, 이로 가르쳐준다고 그러다가 이로 가르쳐준다고? 이그라이팀이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최현! 자는 척하는 듯 했지만 다 자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펴던 역시 이그라이팀이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최현! 오, 좋아. 중국 해남도 오니까 좋아? 네. 사람들도 여기 다 좋다고 그러더라? 네. 나도 네가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역시 당연하지 않은 거 매주 지켜봤어요. 지켜봤고 그 화살을 저한테로 날아올 줄 몰랐는데 어, 눈빛을 보니까 좀 할 말을 잊게 되긴 하네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디서 타는 냄새 같은 거 안 나? 어머. 타는 냄새요? 나는 타는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타는 냄새가 안 나는 거 같은데? 내 얘기 잘 들어. 이승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그라이. 눈빛 좋고 눈빛 연기도 좋고 눈동자 색이 참 예뻐요. 발색이어서 추면한 게 너무 이쁜데 그 눈빛 촌스러워. 야, 이그라인가? 야, 이그라인가? 잠깐 씻어요. 잠깐. 중도 아니고 잠깐 씻어요. 요건 왔어요. 어디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건 왔어요. 제가 보니까. 뭔 사람 한번 봐. 뭔 사람 한번 봐. 자. 이그라이 충전. 눈빛 충전.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이 우리들한테 꼭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지. 네.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내가 너의 안전벨트가 되어줄게. quienes. 너의 3명이 기억나? 2004년도에 처음으로 엑스메에서 만났던 건? 물론 어머니. 신경됐어요? 아. 자, 좀 통화해주세요. 좀 통화해주세요. 좀 통화해주세요. 미쳐나, 이제. 묶어놔야 돼. 연주할게요. 내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으로 커플 선정식이라는 곳이 있어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최연한테 끝없이 들이댔다가 태자 맞았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난 널 잊기로 했어. 근데 내 심장에 널 못 잊게. 최연, 세상을 살다가 만약에 정말 나쁜 짓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땐 나한테 전화해. 지옥으로는 내가 갈 테니까 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 신나, 신나,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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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이종주 씨 눈빛 좋아요. 이그거리고, 매력있고. 그래요.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눈치가 없어. 너무 눈치가 없는. 이종주 작품 좋게 좋아해. 승기랑 하고 싶다고 해. 분리 성공하세요. 네, 지금 이거는. 이거는 조금 더 소iac하시자. 조금 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연,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